페이! 페이! 오늘 무슨 징조야? 아 어디 가는 거야? 왜 말을 안 해주냐? 우리 폐가 가는 거 아니야? 고스탑하우스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522분이 되면 나가라고? 우리 스탑하고 집 가겠습니다! 우리 감금 당한 거 같아 좋아 좋아 아하하하하 대박 데뷔를 위해 이 안무 봐주겠습니다! 얌전하고 트로라 신념을 아시냐고요 아시냐고요! 밑에 그거 있는 거 아니야? 임덕선처럼 자 여러분 심지어하고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우와 아 뜨거워 과연 나가! 나가! 아!